21장. 배에 오르다. 물 사이에 끼어들어와 조금 앞으로 몸을 구부리며 희미한 새벽 어둠 속에서 기분 나쁘게 퀴케그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일라이즈였다. 탈탱가? 손을 놓게나? 내가 말했다. 이봐. 퀴케그도 손을 뿌리치면서 말했다. 저리 가. 그럼 타지 않는 거지? 아니, 타고 말고. 내가 말했다.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건가? 일라이즈라고 했지? 자네가 지금 시근덕거리고 있다고 생각되는 건? 아니, 아니. 그건 몰랐는걸? 일라이즈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눈빛으로 천천히 나와 퀴케그를 번갈아 보았다. 일라이즈, 나는 불렀다. 부탁하겠네. 나와 이 사나이에게서 떨어져주지 않겠나? 우린 인도양, 태평양으로 나가는 걸세. 붙잡히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런가? 아침 식사 때까지 돌아오지 못할까? 이자가 돌았군. 퀴케그 가세. 나는 말했다. 어이, 어이. 우리가 몇 걸음 걸었을 때 가만히 서있던 일라이즈가 외쳤다. 내버려둬 퀴케그. 자, 가세. 나는 말했다. 그러나 그 사나이는 다시금 살금은이 다가와서 갑자기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 조금 전에 사람같은 물체가 저 배쪽으로 가는 걸 보지 않았나? 또 뻔히 아는 것을 묻는구나 하는 생각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 내 대사람은 본 것 같네. 그렇지만 어두워서 확실치 않았네. 어두워, 어두워. 일라이즈가 말했다. 잘 가게. 우리는 그에게서 떨어졌다. 그러나 또 한 번 그는 조용히 뒤를 따라와 다시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금 그것이 눈에 보이는지 한 번 보게. 누구를 보라 말인가? 잘 가게, 잘 가게나. 다시 물러서며 그는 말했다. 그래, 나는 자네들에게 충고하려고 했는데. 그걸 말이야. 그러나 괜찮아, 괜찮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라니까. 안개가 짙은 아침이군. 잘 가게. 당분간 못 만나겠군.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야. 이 미치광이 같은 말과 함께 그는 이번에는 정말로 떠나갔는데 나는 한동안 제정신이 있는 사람의 짓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주제넘은 짓에 아연할 뿐이었다. 드디어 피코드 호의 가판에 올라갔다. 거기는 다만 깊은 고요에 휩싸여서 사람 그림자나 움직이지 않았다. 선장실 문은 안에서 닫혀져 있었고 가판 입구에는 뚜껑이 덮여 있었으며 감아놓은 밧줄로 막혀 있었다. 앞 가판에 가보니 성강구의 문이 열려 있었다. 불빛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 보니 다 떨어진 선원용 모직 재킷을 두는 넓은 삭구 담당자가 혼자 괴짝 두 개를 나란히 놓은 위에 몸을 길게 엎드리고 머리를 팔로 감싸는 채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퀵해그. 아까 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 나는 잠든 사나이를 미심쩍게 바라보면서 중얼거렸다. 그런데 부둑가에서 내가 본 사람들이 그림자 같은 것을 퀵해그는 조금도 알아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일라이저가 말한 것은 분명 내가 본 그 사람이 그림자를 두고 하는 말 같았는데 만약 그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나는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잊어버리기로 했다. 나는 다시 잠든 사나이에게 눈길을 돌려 이 시체와 밤샘이라도 하세 자네도 그럴 생각으로 앉게나 하고 퀵해그에게 농담을 했다. 퀵해그는 잠든 사나이의 궁둥이를 부드러움과 어떤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쓰다듬고 나서 별 어려움 없이 조용히 그 위에 걸터앉았다. 저런 퀵해그 거기 앉지 말게 오 훌륭한 의자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지 얼굴은 다치지 않아 퀵해그가 말했다. 얼굴이라고? 그걸 얼굴이라 부른다 말인가? 몹시 마음이 좋은 얼굴이군 그래 그러나 숨이 막혀 몸부림을 치는군 퀵해그 비켜주게 자네 너무 무거워 이 사람의 얼굴이 찌그러져버리겠어 비켜 퀵해그 자네 당장 떨어지고 말걸세 일어날지도 모르잖냐 퀵해그는 그 사나이의 머리 저쪽으로 옮겨 앉더니 예의 도끼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나는 발치에 앉았다. 우리는 사나이의 몸 위로 파이프를 서로 죽으니 받거니 했다. 내가 방금 본 그 행동에 대해 묻자 퀵해그는 언울한 의조로 이렇게 설명하였다. 그의 고향에는 긴 의자나 안락의자라는 것이 없어서 왕이나 추장 그 밖의 상류계급 사람들은 의자 대신에 천민들을 사서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집을 편리하게 꾸미고 싶으면 여덟 명이나 열명가량 게으른 사람들을 사들여 창문 사이에 벽 앞이나 방의 웅뭅한 곳에 뿌려놓으면 된다. 그뿐 아니라 외출할 때도 매우 편리하다. 지팡이로도 쓸 수도 있고 정원 의자보다도 훨씬 좋다. 필요할 때 주인은 종들을 불러 나무 그늘이라든가 또는 축추가 넓혀서 긴 의자가 되라고 명령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퀵해그는 내게서 도끼 파이프를 받아들 때마다 그 도끼날 쪽을 잠든 사나이의 머리 위로 지켜들었다. 왜 그래 퀵해그 금방 죽일 수 있어 간단해 퀵해그의 적의 꼴통을 부수는 일과 자신의 영혼을 달래는 두 가지 용도를 가진 이 도끼 파이프에 대한 무시무시한 추억을 더듬고 있을 때 나의 시선은 잠들어 있는 삿구 담당자에게 쏠려 있었다. 비좁은 방에 가득히 들어찬 강렬한 담배 연기가 바야흐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몹시 괴로운 듯 호흡을 하다가 코가 거북해졌는지 한두 번 꿈틀대고는 드디어 일어나 앉아서 눈을 삐볐다. 야! 그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담배를 피우는 게 누구야? 배를 탈 사람들이 언제 떠납니까? 나는 말했다. 그런가? 자네들이 배를 탄단 말이지? 오늘일세. 선장이 어젯밤 탔으니까. 선장이라니? 에어허브 선장 말이요? 뻔한 일 아니겠나? 좀 더 에이허브에 대해 물어보려 했을 때 갑판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났다. 저보게 스타벅 일어났군? 삿구 담당자가 말했다. 활발한 1등 항해사야. 좋은 사람이야. 믿음도 깊지. 모두 일어났으니까 나도 일해야지. 그러면서 그는 갑판으로 나갔다. 우리도 거리를 따랐다. 이제 맑은 아침이었다. 선원들은 두 사람 세 사람씩 배에 올라탔다. 삿구 담당자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항해사들도 바쁜 것 같았다. 육지 사람들도 몇몇 마지막으로 실을 물건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도 에어허브 선장은 재선실에 틀어박힌 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제 22장 메리 크리스마스 드디어 정오쯤에서 배의 삿구 담당자들도 내려가고 사려겹은 체르티 아주머니가 보트로 마지막 선물 시동생인 2등 항해사 스탭에게서 침실모자 선실 급사에게는 예비용 성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마지막 선물을 싣고 왔다가 돌아가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난 후 피코드호가 부두에서 떨어져 나가고 필레그와 빌데드 두 선장이 선장실에서 나왔다. 필레그가 1등 항해사를 보고 말했다. 자 스탑업 만사가 다 잘 되었다고 자신하나? 에어허브 선장은 이제 완전히 준비가 끝났어. 지금 얘기하다 왔네. 이젠 육지에선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나? 됐어. 모두들 불러주게. 여기 고물로 모이도록 해. 자 제기랄. 아무리 바빠도 그런 더러운 말은 조심하기나 필레그. 빌데드가 말했다. 그러나 스탑업 냉컴 명령을 이행하라고? 이것이 어찌 됐린가? 지금 막 이 배가 항해를 시작하려는 순간에 필레그와 빌데드가 뒷가판에 거만하게 서서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박 중에 그렇게 허둥 행동했던 건 그렇다 치더라도 바다 위에서도 합동지휘관인 듯 행동하고 있었다. 더욱이 에어허브 선장은 아직 그림자도 나타내지 않고 선실에 털어박혀 있다. 그러나 배를 출발시키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데에 반드시 그가 나타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선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백길 안내자가 할 일이고 게다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에어허브 선장은 털어박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 같았다. 특히 상선에서는 닷을 올리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선장은 가판에 나타나지 않고 선장실 테이블에 앉아 육지의 친구들이 백길 안내자와 함께 배에서 내릴 때까지 환송년을 벌이는 것은 별로 신기할 게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빌레그 선장이 온통 설치되며 빌데들을 젖혀놓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명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후레 자식들아 고물 가판으로 모여라. 스타벅 쫓아내버려. 그는 주범 주위에 떼지어 있는 선원들에게 고함을 쳤다. 천막을 부셔라. 그는 다음 명령을 내렸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 고래뼈 천막은 정박 중에만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30년 동안 피코드호에서는 이 천막을 벗기라는 명령의 닷을 올리라는 명령 다음으로 익숙한 것이었다. 캡스턴으로. 캡스턴은 닷 따위를 감아 올리는 기계입니다. 캡스턴으로. 이 망할로만 뛰어가 다음 명령이 뒤따랐다. 선원들은 나무 지렛대에 덤벼들었다. 출항할 때 백길 안내에는 대개 배의 앞머리를 관장했다. 그런데 빌데드는 필레그와 함께 그의 직무 외에도 이 항구의 백길 안내 면허를 갖고 있었는데 넨트킷에서 자신이 관계하는 모든 배의 백길 안내비를 절약할 목적으로 면허를 땄을 거라는 말을 듣고 있었다. 지금 뱃물이 넘으로 올라오는 닷을 골똘히 응시하며 이따큼 캡스턴에 들러붙어 일하는 사람들은 흥백게 해주려고 일종의 어물한 곡조의 찬미가를 노래하고 있었다. 캡스턴에 들러붙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명랑하고 기운차게 부벌기 꼴목의 여자들을 노래한 유행가를 소리 맞춰 함께 불렀다. 빌데드가 그들을 향해 피크도호 위에서는 특히 출범할 때는 절대로 그런 저속한 노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을 뿐 아니라 체르티 아주머니가 선원들의 침대에 하나하나마다 훌륭한 와처의 찬송가집을 나누어주고 난지 아직 사흘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이 모양이었다. 한편 필레그 선장은 배의 여러 방면을 감독하면서 고물에서 무섭게 욕짓거리를 퍼붓고 있었다. 닷을 들어올리기 전에 배가 제주를 받아 가라앉아 버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이런 악마같은 사나이를 뺏길 안내인으로 생각하고 출범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어떤 무서운 변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무 지렛대를 움직이는 손을 멈추고 퀵헤그에게도 조금 싫어하고 권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777번 배당같은 말을 하는 작자이긴 하지만 아무튼 저 필레드의 신앙신 덕분에 구원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도 해보았다. 그때 갑자기 궁둥이를 호되게 찌르는 것이 있어 돌아본 나는 바로 옆에 방금 나를 걷어찬 다리를 거두고 있는 필레그 선장의 귀신같은 모습이 보여 소스라쳤다. 이것이 수없이 걷어차일 내 고래잡이 생활의 신호탄이었다. 그게 상선에서 닷 올리는 방식인가? 천치야. 움직여. 등뼈가 부서지도록 움직이라고. 왜 가만히 서는 거야? 이봐. 모두들 안 움직일 텐가? 퀵헤그 이봐. 붉은 수염 안 움직일 텐가? 저 스코틀랜드 모자 움직이라니까? 그 초록색 바지도 움직이라고. 모두 눈알이 튀어나도록 움직여. 그는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캡스턴 주변 여기저기를 닥치는 대로 쿵쿵 울리며 걸었다. 한편 필레드는 침착하게 찬송과 가락을 계속 부르고 있었다. 필레그 선장은 오늘 무언가를 마신 개로구나. 나는 생각했다. 드디어 닷이 올려지고 돛이 달리자 우리는 바다를 향해 나아갔다. 해가 짧고 추운 크리스마스 무렵이었다. 짧은 북극의 해가 밤과 뒤섞일 무렵에 배가 어느 틈에 넓은 겨울바다로 나오자 그 차디찬 물보라가 배를 얼어붙게 하여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듯이 보였다. 배전에 늘어놓은 고래 이빨은 달빛 아래 빛났고 이물에 매달린 크고 휘어진 고드름은 거대한 코끼리 이빨처럼 교교했다. 깡마른 빌레드가 첫 당직을 지휘했다. 그리고 이 낡은 배가 푸른 파도 깊숙이 머리를 털어박아 선체에 내린 서리를 흩날릴 때 바람이 울부짖고 팥줄이 비밍을 질려대도 그의 노래소리는 흩뜨려지지 않았다. 노래가 나오네요. 이 아름다운 구절이 그때만큼 아름답게 들린 적은 없었다. 그것은 희망과 기쁨에 넘친 노래였다. 사나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대서양에 얼어붙는 밤이긴 했으나 또한 내 발도 재킷도 흠뻑 젖긴 했으나 내 앞에 기쁨을 줄 무수한 항구가 기다리고 있는 듯 하였다. 들도 골짜기도 영원히 봄기운에 휩싸여 봄에 싹둔 푸른 짓밟히지도 시들지도 않으며 모습도 변하지 않은 채 한여름까지 그대로 있으리라고 느껴졌다. 꽤 멀리 바다 가운데로 나갔기 때문에 두 뱃길 안내자의 할 일도 없어졌다. 우리와 함께 온 튼튼한 보트가 우리 배와 나란히 섰다. 이때 빌레그와 빌데드, 특히 빌데드가 심란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뜻밖이었는데 결코 불쾌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케이프호온과 희망봉을 지나가야 하는 길고 위험한 항해를 떠나는 배, 고생하여 번 수천 달러가 투자되어 있는 배, 옛 동료이면서 자신과 그의 동년배인 사람을 선장으로 삼아 냉혹한 고래턱의 공포를 향하여 또다시 떠나는 배, 자신과 유대를 맺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친근한 이 배에 지금 딱 잘라 이별을 구하고 떠날 수가 없어. 빌데드는 한참 서성대면서 쿵쾅거리는 발걸음으로 가판 위를 돌아다녔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이별의 말을 고하려 선실로 뛰어들어갔다가 다시 가판으로 나와 바람이 불어오는 저 멀리 넓고 넓은 끝도 없이 아득한 동쪽 대륙까지 펼쳐지는 바다를 바라보고 또 육지를 바라보고 또 위를 왼쪽을 오른쪽을 바라보고 눈은 목적도 없이 사방을 이리저리 주시했다. 그러더니 그는 무의식적으로 밧줄을 막대기에 감고 발작을 일으킬 때처럼 손으로 필레그의 강강한 팔을 움켜잡더니 등잔불을 들어올려 잠시 그를 장렬하게 응시하였다. 마치 염려 말게 필레그 나는 견딜 수 있네 암 견딜 수 있고 말고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듯이. 필레그는 좀 더 의연하게 철학자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불효불굴의 정신을 배신하는 것처럼 바짝 끌어댄 등잔불의 불빛에 눈물이 흐려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도 또한 자주 선장실과 가판 사이를 뛰어다니며 선장과 한마디 그리고 1등 항해사 스타벅과 한마디 주고받곤 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결혼한 표정이 되어서 친구 쪽을 돌아다 보았다. 빌데드 선장 자 예 친구 우린 내리세 큰 돛대 뒤에 보트를 배전에 단단히 대어라. 조심하게 조심해서 자 빌데드 잘 가라고 하게 스탑업 잘 다녀오게 스톱 잘 다녀오게 플래스크 잘 가게 잘들 가게나 모두 몸성이 다녀오게. 3년 후에 오늘은 이 네트킷에서 뜨끈한 저녁 식사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겠네. 만세 자 가세.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자네들을 모두 보호하여 주실 걸세. 빌데드는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날씨가 좋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에이허브 선장도 나올 거야. 그분은 햇빛이 필요해. 남량까지만 가면 햇빛은 얼마든지 쬐을 수 있을 걸세. 조심해서 고래를 쫓도록 해. 작살잡이는 쓸데없는 일에 보트를 망가뜨리지 마라. 품질 좋은 노송나무 판자는 올해 3%나 값이 올랐단 말이야. 기도하는 걸 잊지 마라. 스탑업. 통장이가 예비통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하게. 아 참 돛바늘은 파란 벽장 안에 있네. 주일날에는 너무 고래를 많이 잡지 말게. 그렇지만 좋은 기회가 있으면 놓쳐선 안 되네. 신께서 주시는 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니까. 스톱. 당밀통이 조금 새는 것 같으니 조심해서 다루게. 플래스크. 섬에 들러거나 했을 때 가늠해서는 안 되네. 그러면 잘 들가게. 스타벅. 치즈는 너무 오래 넣어두면 상하네. 버튼은 소중히 다루게. 1파운드에 20센트나 했으니까 알겠나? 그렇지 않으면. 여보게. 빌데드 선장. 설교는 그쯤 해두고 그만 가세. 빌레그는 그렇게 말하고 배 옆쪽으로 갔다. 이었고 두 사람은 보트로 뛰어내렸다. 배와 보트가 갈라세자 그 사이로 차고 축축한 밤바람이 불어대고 갈매기는 요란스럽게 머리 위를 울면서 날았다. 두 선체가 크게 흔들렸다.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만세를 세 번 외치고 운명처럼 맹목적으로 아득히 먼 대서양으로 돌진했다. 제 23장 바람부는 해양. 앞에서 뉴베드포드 여관에서 만났던 키가 크고 육지에 갓 상륙한 벌킹턴이라는 선언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매수은 추위 속의 겨울 밤. 피코드호가 복수에 불타는 뱀머리를 성남 바다로 향했을 때 키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벌킹턴이었다. 한 겨울에 위험에 찬 4년간의 항해를 끝냈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한숨 돌리지도 못하고 다시 광포한 항해에 뛰어든 이 사나이를 나는 처근함과 두려움이 섞인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의 바른 육지의 탄화듯한 열기를 견딜 수 없는 듯 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오히려 말로 할 수가 없다. 깊은 추억은 모비명에도 새겨지지 않는다. 이 짧은 장은 벌킹턴의 비석 없는 무덤이다. 단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의 경우는 폭풍에 휘말려서 해안에 밀려 표류하는 배와 같다고. 항구는 기꺼이 구원의 손길을 뻗친다. 항구는 인정이 많다. 항구에는 안정과 휴식과 난로와 만찬과 따뜻한 모포와 친구들과 살아있는 자들에게 다정한 모든 것이 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의 배는 항구와 육지가 위험으로 다가온다. 환대하는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야만 한다. 육지에 조금이라도 닿기만 하면 용고를 살짝 설치는데 지나지 않는다 해도 배의 온몸은 완전히 전율한다. 돛을 있는 대로 달고 항구 밖으로 달려 나가리하고 고향으로 보내 줄이는 바람과 싸우며 발부둥치고 땅이란 건 보이지 않고 거센 파도만 몸부림치는 바다로 나가기를 동경하고 세상에서 달아나리고 절망적으로 위험한 바다로 뛰어든다. 유일한 친구가 가장 무서운 원수가 되는 것이다. 알겠나, 벌킹턴? 저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진리를 어렴풋이나마 알겠는가? 그 깊고 진지한 사상이란 온갖 사나운 바람이 자신을 허위와 비굴의 해안으로 밀어붙이려 해도 광막한 바다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혼실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나 육지를 떠나서만 신처럼 무한한 진리의 극치가 있다. 바람이 불어가는 곳이 설사 안전한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내 던져지는 불명예를 짊어지는 것보다는 사납게 몸부림치는 넓고 넓은 바다에서 멸망하는 게 낫지 않은가? 육지에 기어 오르는 것은 벌레 같은 게 아니겠는가? 이 무시무시한 폭력, 이 고민, 그것은 모두 헛된 것인가? 기운을 내라, 벌킹턴. 굳세게 견뎌내라, 반신 반인이여. 그대는 자신이 멸망한 바다의 물거품에서 똑바로 신이 되어 솟아오르리. 제24장 변호 이래야 퀴케그와 나는 이 폭영항해의 사람들 속에 확실히 끼어들게 되었는데 이 폭영이란 육지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언가 낭만적이지 못하고 신통차는 일처럼 보여지고 있는 형편이므로 여기에서 나는 육지사람들이 내리는 우리 고래잡이에 대한 부당한 평에 강력하게 반론을 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일반 사람에게 폭영은 고상한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새삼스레 말할 필요조차 없는 이야기이다. 만약 온갖 사람들이 모인 대도시의 사교계에 어떤 남자가 처음으로 나타나서 가령 작살잡이입니다 하고 소개되었다면 사람들의 눈에 그가 가치있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또 만일 해군사관과 경쟁할 작정으로 명함에 SWF 즉 향류 고래 포획업 이라는 직함을 써 넣었다고 하면 그것은 분수를 모르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세상이 우리 폭영인에게 명예를 주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그런 일은 백증이 하는 일과 다를 바 없으며 일하는 현장은 온갖 더러움 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백증과 다름없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백증들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백증을 세상은 언제나 위대한 무인이라고 참미하지 않던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참으로 더럽다는 평판에 대해 말한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다지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몇 가지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지만 이 향류 고래 포경선이야말로 이 깨끗한 지구상에서는 적어도 가장 깨끗한 것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걸음 양보하여 이 더럽다는 비난을 달게 받더라도 포경선이 아무리 난잡하고 미끄러워도 숙녀들의 환호 속에 축배를 들고 있는 개선용사들이 지금 막 돌아온 싸움터에 그 형용할 수 없는 썩은 시체 더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만일 위험하다는 것 때문에 병사들이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높이 참미되는 거라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포루를 향하여 태연하게 돌진한 역전의 용사들이라 해도 눈앞에 향류 고래의 거대한 꼬리가 나타난다면 금방 몸을 움츠리고 말 것이라고. 인간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공포 따위는 저 두려움과 놀러움이 뒤섞인 신의 세계에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고래자비들을 경멸하고 있으면서도 실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참으로 커다란 찬양을. 온 지구에서 불타오르는 등불과 촛불은 수많은 신전에 바쳐져서 불타고 있음과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바쳐진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보기로 하자. 모든 기준에 비추어보아 우리 고래자비가 어떤 사람들이고 또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였나를 알아보자. 더 위트 시대의 더 위트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정치가입니다. 더 위트 시대의 네덜란드 사람이 포경선대에 제독을 둔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브람스의 루이 16세가 자비로 띵 케르크의 포경선이 항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게 하고 예를 다해 우리의 넨터키 섬에서 20명쯤 되는 두 가족을 초대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1750년과 1788년 사이에 영국이 100만 파운드가 넘는 장려금을 포경업자에게 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마지막으로 오늘의 미국 포경업자의 수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포경업자 전부를 합한 수보다 더 많고 700척 이상의 배에 1만 8천명을 태운 군함 보내어 1년에 400만 달러를 소비하며 항해 중의 배의 값은 2천만 달러에 달하며 매년 700만 달러나 되는 수확을 항구마다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포경에 어떤 위대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인가. 그러나 아직 말하는 사실의 반도 이야기하지 못했다. 다시 살펴보자. 감히 주장하건대 이 고상하고 응대한 포경업 이상으로 최근 60년 동안 전 세계에 걸쳐 평화의 빛을 힘있게 비춘 것을 세계주의 사상과는 한평생을 흡유해도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 면에서 포경업이 한 일은 그 자체가 경탄할 만한 일이고 더욱이 그 결과로서 일어난 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나큰 것이 되어가는 것이어서 이것은 저절로 수태된 어린아이를 낳았다는 이집트의 어머니에 비유하더라도 아무 이상할 것도 없다. 그런 사실을 일일이 적으려면 한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 몇 가지로 참아주기 바란다. 여러 해에 걸쳐 포경선은 이 세상에 가장 먼 미주의 지역으로 들어간 선구자였다. 쿠크나 벤쿠버와 같은 이름난 항해가들도 항해한 적이 없고 또 해도에도 적혀있지 않은 바다와 군도를 탐험했다. 아메리카 군함이건 유럽 군함이건 만일 예전에 야만인의 섬이었던 곳에서 지금 편히 항해할 수만 있다면 최초로 그 길을 열고 또 최초로 그 야만인들의 말을 알아들은 포경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예포를 발사해야 할 것이다. 군함들이 탐험 원정의 영웅으로 쿠크나 크루젠슈테르은을 예찬하지만 크루젠슈테르는은 러시아의 항해자입니다. 예찬하지만 나는 이 네트킷에서 출범한 문명의 선장들 가운데는 쿠크나 크루젠슈타른보다도 우수하면 우수했지 결코 못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하겠다. 아무도 돕는 사람 없이 맨손으로 상어떼만이 우글거리는 이교의 바다에서 또 지도에 나와있지 않은 미지의 섬 해안에서 빗발치듯 쏟아지는 창을 맞으며 그들은 육전대와 총포를 가진 쿠크도 차마 도전하지 못한 원시의 경위와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이다. 남양항해로 살아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모든 일들이 우리 용맹스러운 네트키 사람에겐 일상적인 평범한 일에 지나지 않았다. 벤쿠버가 3장에 걸쳐 쓴 그러한 모음도 그들에게는 배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항해 일지에 써둘만한 가치도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아, 이것이 세상이다. 포경선이 K4원을 돌기 이전에는 유럽과 태평양 연안에 길게 뻗은 부유한 스페인 식민지 사이에 식민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외의 상업이나 왕래는 없었다. 이 식민지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스페인 왕실의 정책을 처음으로 깨뜨린 것이 포경선이다. 만약 지면만 허락한다면 이 포경선들에 의해 옛 스페인의 속박에서부터 페루, 진레, 볼리비아의 해방이 성취되고 그 지역의 영원한 민주제도가 확립된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도 있다. 지구 저쪽의 대아메리카라고 할 만한 오스트레일리아에도 포경선에 의해서 문명이 전파되었다. 네덜란드 사람이 맨 처음 우연히 발견한 뒤에 오랫동안 온갖 배들이 그 해안을 전염병의 야만지라 하여 돌아보지도 않았지만 포경선만은 그곳에 들렀다. 현대의 위대한 식민지를 낳은 어머니는 포경선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에 정착했던 초창기 이민자들의 기아를 종종 구한 것은 운 좋게도 그 해안에 닻을 내린 포경선의 비스키이었다. 셀 수 없이 많은 폴리네시아의 섬들도 그 같은 사실을 고백하여 그곳으로 가는 성교사와 상인들의 길을 열고 성교사를 그의 첫 전도자로 보낸 포경선에 통상상의 예의를 바친다. 만일 빗장을 겹으로 닫아간 나라인 일본이 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영예를 누려야 할 것은 포경선 밖에 없다. 아니 이미 그 문턱에 다가서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안 뒤에도 사람들이 포경에 대해 심미적으로 고상한 현상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자들에게 수십 번이라도 창을 겨누어 말에서 떨어뜨려 두구를 반으로 갈라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고래에 대해서 쓴 유명한 작가도 없고 포경을 기록한 유명한 연대기 작자도 없다고들 말한다. 고래를 소재로 쓴 유명한 작가도 없고 포경을 기록한 유명한 연대기 작가도 없다라고 우리 레베아단의 최초의 기록은 누구에 의한 것인가? 위대한 욕 그 사람 아닌가? 최초의 포경 항해의 기록은 누가 남겼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알프레드 대왕으로서 대왕은 노르웨이의 고래잡이 오더의 말을 신이 적어 남겼다. 또 의사당에서 우리들의 빛나는 공적을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였던가? 에드먼드 버크 바로 그 사람이 아니었던가? 참 그렇군. 그러나 고래잡이 자신들은 하찮은 놈들이야. 훌륭한 집 자식이 아니지. 혈통이 좋지 못한 놈들이라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왕가의 피보다도 월등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벤자민 브랭클리의 할머니인 메리 모렐 결혼하여 그 후 메리 폴츔가 된 그녀는 오렌 렌티켓 이주민의 한 사람이며 오늘날도 세계의 이끗저끗을 누비며 갈고리 창을 던지는 옆면이 이어져온 작살자비 폴즈 집안의 선조가 된다. 그들은 바로 기품 있는 벤자민의 친척들이다. 과연 그렇군. 그래도 역시 모두가 고래잡이는 고상하지 않다고 하는 걸 고래잡이는 고상하지 못하다고? 고래잡이는 제왕적이다. 옛 영국의 법률에 의하면 고래는 제왕어라고 되어 있다. 갈로 속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대해서 다시 말할 것이다. 아니 이것은 이름뿐이다. 고래 자신은 당당하고 존엄한 위관을 보인 일이 없었다. 고래는 당당하고 존엄한 몸이 아니다라고? 로마의 어느 장군이 큰 개선의 영예를 안고 로마로 들어왔을 때 멀리 시리아의 해안에서 운반되어 온 고래 뼈가 심벌 소리도 더 높은 그 행렬 중에서 가장 훌륭한 구경거리였다. 갈로 속에 이것도 뒤에서 다시 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이라고 하자. 그러나 무엇이라고 하든 고래잡이에게는 진정한 위험이란 없다. 고래잡이에게는 위험이 없다고? 우리 직업의 존엄성은 신께서도 증명하시는 바이다. 고래 좌는 남쪽 하늘에 빛나고 있다. 이제 그만하자. 러시아의 짜르 대지 앞에서 모자를 깊이 쓰더라도 퀴케그 앞에서는 벗어라. 그만두자.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평생 고래 350마리를 잡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야말로 성도 350개를 빼앗았다고 자랑하는 고대의 대장군보다도 훨씬 명예로운 자라고 믿는다. 나에 관해서 말한다면 만일 나의 속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장점이 무언가 있다면 또 내가 정상적으로 야망을 품고 있는 작기는 하지만 고귀하고 고유한 세계에서 어떤 진가를 발휘하는 일이 있다면 또 대체로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내버려 두기보다는 누군가가 해버리는 편이 훨씬 나을 어떤 일을 내가 해낸다면 또 임종할 때 유언 집행인 아니 채무자가 내 책상 속에서 무언가 귀중한 원고를 발견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나는 미리 그 영광은 모두 고래잡이에 힘입은 것임을 분명히 해두리라. 포경 쓰는 나의 예의리 대학이자 하버드 대학이다. 제25장 덧붙이는 말 나는 포경의 존엄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확실한 사실 이외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 사실의 논쟁을 편다고 해서 그 주장의 뒷받침이 될 만한 무리 없는 추측을 덧붙일 것을 완전히 삼간다면 그것은 변호인으로서 태만하다는 비난을 받게 되지 않을까? 왕이나 여왕의 대관식의 경우 그것이 건대로 접어든 뒤에도 아직 그 의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일종의 신기한 절차가 있음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왕실에 소금 그릇이 있고 그 소금을 뿌리는 사람이 있다. 소금을 어떻게 정확히 사용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대관식 때 왕의 머리에 마치 샐러드 위에다 뿌리는 것처럼 음숙하게 기름을 바르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기계에 기름을 칠하듯 그 내부의 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일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제왕의 관행의 본질적 위험에 대해서는 여기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냄새를 마구 풍기는 사나이를 경멸하지 않는다. 분명히 약으로 치료할 목적 이외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사나이는 어린지 모자라는 점이 있음에 틀림없다. 대체로 그런 사나이의 가치란 하자할 것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유일한 문제는 대관식에서는 어떤 종류의 기름을 바르느냐 하는 것이다. 올리브유 일리는 없을 것이다. 하물며 마카사르유, 피마자유, 곰의 기름, 고래기름, 대구간유 등 일리는 더욱 없다. 모든 기름 중에서도 가장 향기로운 기름으로 꼽히는 향유 고래의 가공되지 않는 순수한 기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충성된 영국 국민이여 당신들의 왕과 여왕의 대관식의 기름을 공급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고래자비들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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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